그렇죠. 어마어마한 원수가 있습니다. 이게 방송계에도 공공으로는 내 원수가 여기 있다라고 말하기 힘들거든요. 정말 쌓이 많나 봐요. 사실 그분의 이름만 들었을 때도 진짜 막 소름이 올라오고 그 정도였어요. 너무 궁금합니다. 동년대 웬만해서는 원수라고 지고를 하지 않거든요. 제가 얼마 살지는 않았잖아요. 제가 24살인데 그 24년 인생 동안 정말 아끼고 좋아하고 사랑하는 여자가 두 명이 있었어요. 지금까지 진짜 사랑했던 여자가 두 분. 네. 그런데 그 두 분을 이 자리에 계신 어느 분께서 아사갔습니다. 아사갔습니다. 누구 누구? 누구 누구 누구? 누구 누구지? 혹시 못 싸고 있었어. 혹시 못 싸고 있었어. 혹시 못 싸고 있었어. 혹시나 해서 짐 싸고 있었습니다. 정말 리얼입니까? 정말 100% 사드립니다. 오해일 수도 없는 겁니까? 오해가 아닙니까? 오해일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러면 이 상황을 누구한테 했든 구체적으로 아주 상세히 자세하게. 좋다 좋다 좋다. 우리의 귀에 쏙쏙 들어오게끔 제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여자친구 스토리부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정말 정말 좋아했고 그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정말 아껴주고. 예. 그렇게 만났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여자친구 핸드폰을 봤는데. 예. 수신자 이름이 이상한 거예요. 되게 나름돈 이름이 뜬 거예요. 예. 그분이 이렇게 딱 봤는데. 고향우. 어? 고향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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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향우 오빠. 이렇게 뜨더라고요. 어? 어? 그냥 동네 아는 고향우 오빠도 아니고 연예인 고향우 오빠. 그렇죠. 저는 딱 보자마자 되게 나딕잖아 이름이. 그래서 이거 누구야 이렇게 물어봤죠. 그러니까 되게 좀 당황해 하더라고요. 당황스럽지. 그러면서 아 그 룰라에. 고향우 오빠다. 어? 진짜로? 그렇게 여자친구가 말을 했어요. 무슨 토크지 이게? 공영우가 아니고요. 네? 공영우가 아니고요. 고향우 오빠였습니다. 딱. 공영우가. 공영우가. Whoa. 뭔가 Bart? 문자같은게 이렇게 와이셨어요. 어? ach pal 그래서 저는 되게 당황을 했어요 처음에 이럴 애가 아닌데 너 왜 이렇게 문자를 하고 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며칠 전에 아는 친구의 모임에 따라갔었대요. 그런데 그 모임에 고영웅 생겼던 분이 계셨던데요. 그래서 되게 자연스럽게 뭐 전화번호도 주고받고 친해지려고 뭐 이런 분위기였나 본데. 고영웅 씨 입장에서는 페레이란으로 팬서비 차원에서 그런 문자를 보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팬이 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전화번호를 물러봤을 수 있는데 이준희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게 약간 남자친구로서. 되게 화가 나죠. 그쵸. 되게 보수적이어서 그 여자친구가 남자인 친구랑 연락하는 것도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그 모르는 사람인데 이렇게 오니까 되게 당황스러워서 엄청 싸우다가 결국 헤어졌어요. 오해를 채 다 풀지도 못하고. 오해가 다 안 풀린 상태로 되게 허무하게 끝이 났었거든요. 마음속에 그러면 고영웅 씨는 일단 그때부터 안 좋은 감정이 생겼겠네요. 서랫길에. 장난 아니었죠 그때. 장난 아니었죠. 정말 그 후로 고영웅 선배님이 TV에 나오시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딱 이렇게 쇼파에 앉아서 TV를 보고 있는데. 되게 재밌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넌 웃고 있냐. 나는 지금 이런 시즌 생각했는데.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고영웅 씨 이게. 지금은 일단 이준희 씨의 발언을 듣고 있는데 잠시 뒤에 고영웅 씨의 발언을 기회는 없습니다. 발언을 기회는 없습니다. 고영웅 씨 심정이 어떻습니까. 저 오늘 여기 나와서 득이 된 게 없어요. 굉장히 굉장히 예의 바랐었거든요 저한테. 프로에서 이제 TV 프로에서 만났을 때. 너무 착한 후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속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자 첫 번째 경우로 이런데요. 네 두 번째죠. 이게 누구에 대한 일숙성 일입니다. 예예.